한국국토정보공사 안녕! 행복글입니다. 오늘 강화도 전등사 왔습니다. 일단 한 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첫 파일 다행하니까 연동을 많이 달아 놨을 거니까 여기는 전동사 입구입니다. 여기 매표소입니다. 여기 소나무 숲입니다. 고마워 고맙네 또 왔습니다. 전동사 아 바다 시향이 많이 나네. 파는 데가 있습니다. 계곡이에요. 여기 전동사 남문입니다. 전동사 남문에서 들어갑니다. 여기가 전동사입니다. 퀴즈 너무 좋습니다. 연락을 쭉 해놨네요. 은행나무입니다. 은행나무입니다. 여기에 노섬 나무와 동자성 얘기가 있네요. 은행나무 700년 됐습니다. 이게 노선나무고, 이쪽에 있는 이 은행나무가 동자선나무입니다. 멋집니다. 색감 좋네. 이 은행나무는 350년이었습니다. 여기 수도 예쁘게 나왔습니다. 일단 영구존으로 올라가 봄비다. 전등사. 어디서 왔어? 전등사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자, 전등사 들어가 봅니다. 연등을 가득. 자, 전등사 들어왔습니다. 강화전낸사 대웅전입니다. 대웅보전. 대웅보전 앞입니다. 대웅보전 앞입니다. 강화전낸사. 가방. 대웅보전 앞이 강리밀 도색. 전시장 반지 단기 douze 단기 등장. 팬장할 엄청 깔아났습니다. 저같고 재구먼. 저 saben, 이 버é를 이쁘는 것 같아요. 넷, 델다우스에서. 그게 제일 쉬운 게 downtown. 다섯, 이 작은 동영상으로. 정답으로 데뷔하고 있는 문재인사,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아저씨 배울거에요 네 성능사 같이 남습니다 소리도 되네요! 팔ückt merci 여기는 강화도 전동쌀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오라 해서 은정말도 다 날라는데요 비 쪽에 전동쌀 전등사 철종 해상을 즐겨 놓습니다 전등사 철종입니다 문학자 짠동사 바람에 공공영선이 있는 곳입니다. 전방에 전등사, 라티나무입니다. 전방에 잘 어울리는 곳이 찾기 때문에. 저는 오늘의 주인공을 사랑합니다. 대방에 전해occur기. 저는 주문한 주인공을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문이 다 꼈습니다. 강화도 정족산 사고지. 잠깐만 문텀 사이로 들여다보고 가겠습니다. 문이 다 꼈습니다. 정족산 사고. 복원해라 갑니다. 장단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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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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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이 다 꼈습니다. 엥터져앞입니다. 고춧가루 이제는 나구 280년대가 나구 땀뿌루 먹었습니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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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 4조로입니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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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웅보전 앞입니다 대조루로 나갑니다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고춧가루 해봐도 싱그로 꽈주셨습니다 이번엔 전체 없는 자국이 남아있네요 아, 예. 자, 보셨습니다 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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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색 Нет 여기서는 동교입니다 여기나는 전등사 전문입니다. 전문했어. 남문 속으로 나갑니다. 노승나무와 동자승나무 남문으로 다시 나갑니다. 삼낭성 강화 삼낭성 남문입니다. 여기 오늘 강화도 전등사 왔습니다. 여기는 남문입니다. 바이 행복거리였습니다.